오늘 캠핑장은 어디인가요? 되게 멀리게 해야 돼요. 되게 멀리게 해야 돼요? 그 캠핑장 옆엔 뭐가 있어요? 방방이 있고요. 방방 옆에는 수영장이 있어요. 모래놀이 없어요? 있어요. 모래놀이는 어디 있는데요? 저기 수영장 옆에 군사에 가면 거기 있어요. 거기 갈 거예요. 뭐가 제일 기대돼요? 바다... 시영장... 아니... 시영장은... 그럼... 안 먹을 수는 안 돼요. 알겠어요. 뭐 먹는 거예요? 엄마 아빠. 어땠겠지. 엄마 아빠. 네. 얼마나 더 가야 돼요? 조금만 더 가면 돼요. 수영이 차에서 보통 자잖아. 수영이 쿨쿨 자. 운전하는 사람은 자면 안 돼요.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유전할 때 아주 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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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엄마. 엄마. 나 이불 어디 있지? 이게 뭐예요? 이거 텐트예요. 저 텐트. 오늘은 거기가 사이트인가 보네요? 네. 여기가 텐트예요. 왜냐하면 텐트를 두 개를 틀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건 시연이랑 이건 아빠다. 이건 엄마다, 이건 저우다. 아빠다. 아빠. 엄마. 애기. 누나. 그러면 곰새마리 노래를 불려주면 힘이 날 것 같아요. 곰새마리 곰새마리가 한 대 앞에서 아빠곤 엄마곤 애기곤 아빠곤 뚱뚱해 엄마곤 나 귀엽네 애기곤은 너무 귀여워 누나 우쭈구쭈 타란다 누나 누나곤 너무 귀여워 우쭈구쭈 타란다 시원은 너무 귀여워 우쭈구쭈 타란다 누나 안돼 아이고